대기실 대기실 대기실에 나타난 아린 수빈입니다. 이번에 만날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? 바로바로 1위후보이자 새로운 컴백을 준비하고 있는 NCT U 얼른 만나볼까요?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주활력의 NCT 안녕하세요 NCT입니다 네 반갑습니다. 먼저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 NCT U 막내로 돌아온 천러입니다 이번 저희 Make A Wish 하고 From Home 무대 많이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새로운 소원을 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희 From Home이 집에서 왔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집에서 네 안녕하세요 NCT U의 코넹입니다 오늘도 저의 NCT U의 무대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NCT U의 두 번째 신곡 From Home 너무 좋더라고요. 어떤 곡인가요? 네 From Home은 R&B 팝 발라드의 곡으로 서로 든든하고 같이 꿈을 펼쳐나가자 라는 내용이 담긴 굉장히 멋진 곡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혹시 가장 좋아하는 부분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? 네 제가 좋아하는 소절은요 자 풀샷 좀 잡아주세요 Where we shine bright I'm alive In the city 날 노래해 네 여기입니다 감사합니다 1위 후배도 또 오르셨잖아요 소감 한번 들려줄 수 있나요?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Jin과 마찬가지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시진이 여러분들에게 멋진 무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진이 여러분들 항상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1위 후보 오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밥 잘 챙겨 드시고 감기 흘리지 마세요 와우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엔 1위 공약을 들어 볼 자리인데요 어떤 세리머니에 준비하셨나요? 네 만약에 저희가 1위를 한다면요 저희 곡이 Make a Wish인 만큼 또 뭔가 알라딘 느낌이 나는 그런 컨셉으로 다음 주 무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CT U의 알라딘 세리머니 과연 볼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NCT는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? 1위 후보 NCT U의 손을 맞대, 손을 맞대, 손을 맞대, 손을 맞대 손을 맞대, 손을 맞대 Now Make a Wish 네 Make a Wish는 잠시 후 만나볼 수 있고요 잠깐만요 NCT U From Home 무대 곧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뭐든 뭐든,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손을 맞대,rotz прям 한참을 맞대, 손을 맞대ающinge 눈angeslude